대행 소원은 부르셨습니까? 천봉삼일 죽이게. 왜? 못하겠는가? 천봉삼이한테 진 빚이 아직도 남아있나?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는지. 이럴 씨 건방진! 그걸 자네가 알 까닭이 뭐해인가? 송구합니다. 그냥 죽이면 안 되네. 도접장감이다. 풍등령을 뚫었다. 도부꾼 놈들한테 박수께나 받고 있으니 그놈 얼굴에 똥칠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어야 해. 그래야 자네가 도접장이 돼도 천봉삼이한테 마음을 줬던 놈들이 자네한테 돌아설 것 아닌가? 본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. 본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죽여라 전봉사미를 이번에는 죽여라 망행수 신석주가 왜 마음을 바꾼 것 같소?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?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한번 틀어놔보시오 이런 비워먹을 놈아! 어디서 식은 방을 뜨는가? 내가 네 친구인가? 아니 이건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건데? 이 박석이를 뭘로 알고? 대체 뭐지? 봉사미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도접장이 되는 걸 돕겠다? 악위가 맞지를 않아 첫 해다 첫 해야 이 미련한 놈아 신석주는 지금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뒷예를 걱정하는 거다 천봉삼이한테 애 뺏길까 봐 신가 대객주를 뺏길까 봐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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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